1, 2, 1, 1 비켜라 좀 수고하십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오랜만입니다 이걸로 해야 됩니까? 박수 저 요즘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선물로 제가 정장님 아이고, 잘 또 오랜만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잘 지내셨지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동장님은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주민자치 전장님은 보니까 막 촐령하시게 아이고 맞들여가지고 저것도 후원하는 건가요? 쌀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율적으로 갖다 놓기도 하고 갖고 가시기도 하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크게 액션 크게 비움도 이게 돈가스 살아있으니까 바삭바삭 살아있고 어떤 이 동네 분위기는 어떤 게 맞지?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침체됐죠 뭐 생기가 생기도 많이 잃고 그리고 주민자치 요즘 활동하는 게 아, 저희들은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우리 그 자체 방역 우리 그 동네 방역? 네, 방역 우리 동은 우리가 지킨다 우리 방역을 오 공원에 화장실들 그런 곳에 우리 짐자치 위원님들이 세 군데를 이제 중점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아이고 훌륭한 일을 당연히 해 우리 화북동 찍을 때 그때 뭐가 제일 기억나는? 위원장님 아무래도 뭐 제가 직접 통과해서 먹방 먹방 아 그때 제가 안 가보니까 이 증명을 먹는 거 증명하자는 제가 한 번 먹어볼까 제가 그냥 먹어야 이게 아 정말로? 예, 예 그릇 써야지 위원장님 사주시는 거지? 아, 예, 예 아, 이거 봐? 아, 예, 예 아이고, 수고하십시다 아 우리 사장님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 소문이에 저 한림까지 가십니다 아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뭐 침체됐다든가 이런 건 어디서 오지? 뭐,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배달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냥 반응이 좋아요 아, 걔는 저 소감수다 화북동 할 때 이 먹으래를 나가와서 될 건데 주민자치원장님이 다른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아 오늘 좀 먹어봅시다 당연히 이거 먹으려고요 먹어보고 아, 이건 진짜 이야 이건 소문 내가 느껴 딱 하면 그땐 진짜 제가 먹으면 소문나면 사람들 많이 와요 아, 일단 음식기 준비하는 동안 화장기 좀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퀴즈를 좀 준비했습니다 아, 예 이제 문제를 해서 맞히면 어, 선물을 받을 수 있고 못 맞히면 어, 제가 갖고 온 문제나갑니다 문제나갑니다 해외여행이나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검역법 네 검역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국일 포함 다음 날로부터 21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맞으면 오, 설명 X 다시 한번 해볼려 드릴까요? X 네? X 14일 정답! 이야! 아니, OX만 맞히면 되는데 아주 그냥 정확하게 14일 그래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 이제 어디 있을 것 봐, 이거는? 아, 이거에 너무 화분한 얘기 네, 이거 경로당 같은 데에 좀 들어야 되는데 또 경로당도 요즘 못 나왔네 그게 전부 다 문 닫아 있어서 네 나갔다가 문 열게 되면 제가 우리 저 국내 경로당이 다 이, 이 이 시점에서 박수 아니, 주민자치회 현장님 문제맞청 선물 또 안 낸 걸 또 이거 얼마나 됐는데 또 경로당까지 또 아,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이야 아이고 오 오 혜택, 혜택, 혜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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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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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나 이제 어제도 먹고 매일 먹으면서 이거 그 저 먹방 찍어놨 후에 네 아, 매, 매, 매 그리고 그 먹아놨 다음에 따라 네 혜택, 혜택 이게 냉오동, 돈가스 네, 냉오동, 돈가스 돈가스하고 우리 단– 우동 매일 고홍 그리스도 나의 조화가 큰가스 지가 마셨어요 별명한데 응? 아니, 이거 진짜 먹다 코로나도 모를까 코로나도 몰라 지금 끝없는 터널은 없다 종식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다 함께 방역수칙이나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최전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유업자 여러분 화이팅!